예 계속 가도록 하죠 예 30분마다 한 번씩 끊어야겠구나 30분이면 가장 적당한 것 같죠 30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원래 그게 첫 번째만 한 시간짜리 끊고 왜냐면 첫 번째는 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만 한 시간으로 끊고 나머지 30분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못 끊었어요 자 됐죠 아따 힘들었다 자고 오자 저녁에다가 에너지도 없어 총알도 없어 총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외랜님 어서오세요 수리 버블헤드도 빨리 얻어야 돼 한 5시간 자면 되나 빨리 수리 버블헤드도 어디로 가죠 방송시간에 7시 뭐 8시 사이에 시작을 해요 보통 7시 반 정도 시작을 하죠 야구 악매이 내 주 장교검 있으니까 금속 부품이랑 재료 좀 넣어 놓고 됐어요 됐어요 아 뭐가 이렇게 tap tap 난 해 화장한 일빠랑들은 왜요? 왜나긴 해서, 위에 위로 많아 야, 그거를 설명할필없다!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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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라야 어 마임피를 살아서 통과해서 선물도 가져왔다고 지뢰 지뢰시안 인지려 자세히 들여다오고 끊긴 펜트를 살펴면 거기에 함정이 있는 곳이지 하긴 하지만 나는 지혜를 겁나게 밟고 가지 내 다리는 튼튼해서 괜찮아 아주 좋지 바로 열심히 밟고 왔다 야 자 어 첫번째 장에서 끝난거구나 자 병뚝검 지뢰 제조사를 하나 얻었죠 얘가 하다보면은 락인러우처도 주지않나 자, 스틴페이 스틴페이 모자라는데 다행이다 이장도 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부상 가장 쓸만한게 부상이에요 어 일단 상처를 다룬다는거 이게 약간 요령이 필요해 잘 기억이 날려나 그 잘 찾으려나 모르겠네 아 이래요 어 다치면 올게 근데 잠깐만 기다려 몇초만 기다려 아 일부만 기다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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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열심히 잡아놓고 기다려 기다려봐 자, 여긴데 이쯤이었나 아유아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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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으면요 알 그네 여기 두잖아 이거 맞춰서 여긴가 이 여기 두잖아 왜 이러 여기 중 하난데 여기 중 하난데 여기라고? 어? 여기는 말도 안되는데? 아이씨 틀린데? 리밸런스 아 이거 뭐야 이거 때문에 여기 좀 틀려졌나? 아 잠깐만 나 어 맞는데? 꽉 찼는데? 원래 지대놓고 해도 되는데 근데 가장 쉬운건 지대놓고 하는거에요 아 이거 지대놓고 하자 아 근데 이거 위치가 한 번에 딱 떨어지면 되는데 야 이씨 야 안다로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쪼금 올라가서 하면은 그냥 죽고 아이씨 개불 아이씨 지대나 야 아무도 오지마 나 혼자 터질거야 두개면 되나? 두개면 근데 나 죽는거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머리하고 손이 젖었어 어이 아이씨 아이씨 이거 장난아니게 아파 빨간 바다님 모습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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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머리 정신머리가 참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다 야 빨간머리머리야 고통은 추상적이야 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겠어 생존같은건 말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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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z 심취 화면에 흐르죠 여러번 그 나도 그런거야 어 실험해보리도록 하제 1 doses 들이 performance 지는 락픽하고 락픽하고 사이어스하고 아 락픽은 퍼셉스하네요 자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어 그것도 그렇고 그 수리 버블에다가 어디로 가죠 수리 버블에도 초반에 얻어놓으면 좋은데 아 잠시만 그게 초반에 얻을 수 있나? 제가 기억이 안나네 뭐 그게 옷이 문이 잠겨있었나 안 잠겨있었나 열고 들어갔을 수 없었나 일단 가보죠 어딨지 어? 보통 여깄는데 어 그 여성분 어디가셨지? 어? 그 여자 어디갔지? 보통 여기있는데 아니 돌아다녀가지고 오우 씻잇쎄요? 흐흐흐흐흐흐흐 저 어쩔수없어요 어? 저기 쟤가? 아닌데? 어? 어디갔지? 그 여자애? 그 여자애? 아니 그 여자애 어디간거야? 아 분명히 아 저 지금 몇시지? 아니 있을텐데 지금 낮이라 저 식당에 있으려나? 아냐아냐아냐 그렇지않아 그러면 여기 있어야되는데 일단 한시간 기다려볼까? 이러면 애들이 어 여깄다 아이씨 이지암 루시 웨스트 어 맞아 뭐 할일이 없나 찾아보고 들렸어 아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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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해요 지도..아..여기가 아닌데? 지도가..지로가..어 지도가 나오죠? 아 근데 총알이 나.. 개뿔 없네? 열한 발 있네? 저도 모르겠어요 어? 너 총이다! 아..너 의사구나 쯧..쯧..쯧.. 여기에도 있죠? 누카콜라 어? 이거 뇌조각인데? 이거 원래 있나? 여기? 포인트 루가온 뉴 아이템 아아아아아아 이거 모드 때문에 있는거구나? 저 모드 때문에 있는거군요 저런건 건들지 않아요 저런걸 건들면 재미가 없죠 저거 이거 때문에 있는거야 이거 있죠 총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안되요 프라우스 3는 그냥 가까이만 되거든요 그냥 확대만 약간 되는건데 이게 이렇게 되요 이거 되려고 모드 하나 깔았는데 저게 나오네 이거 방어력이 거지같은 옷이라 근데 뭣 때문에 뭣이 있어서 이거 지금 입고 다니는거에요 방어력.. 방어력은 개덕인데 뭣 때문에 어차피 뭐 근접해서 싸우는거 그리고 총맞은거 에너지 다는거 스팀팩으로 하면 되니까 뭐 죽으면 되거 죽으면 되거 아 저 또 그거네 아이고 좋아 파리같은 놈아 빨빨리 달려 그냥 빨빨리 달려 그냥 아 아따 귀찮은 놈들 총괄수급이요? 아이 뭐 없으면 그냥 칼로 싸우면 되요 말했잖아요 야구방망이로 그.. 프라우3 세계를 예.. 점령.. 그.. 점령했었다니깐요 야구방망이 하나로 야구방망이 구하기가 힘들더라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맨 처음에 초반에 수리하는거 구하려고 그.. 야구 그.. 거기 가면은 거기에 야구방망이 든 레이더들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가.. 가보면 거기에 거기서 리젠 되는 애들 잡아다가 야구방망이 얻고 야구방망이 수리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ㅋㅋㅋㅋㅋ 어 없음 어.. 이가 없음.. 없음 없는대로 뭐.. 여기..여기에요 여기 여기 야구왕이 들고 있죠? 얘네들이에요 얘들 야구왕이 들고 있죠? 얘네들 죽여서 야구왕망이 얻어다가 비비탄은 안돼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비비탄으로는 안돼요 비비탄으로는 플레이를 못하겠어요 해봤는데 워낙 개떡같아가지고 안되더라구요 안되는거 어떡해 야 음.. 아직도 여기 다왔네요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누카 콜란가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콜란가 누카 콜란가 저기 위에 하나 있어요 여기 멀럭하고 멀럭은 정말 잘해야되는데 지 bok스 이있 swiftly 주이자 아 아 아아 x2 és Lanka 33%밖에 안돼 이러면 못죽여 칼로 못죽여 이러면 아 이거 다트가 있어야 돼 이래서 아 NH4 미 너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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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향인게 driúng길 아 이래서 다트가 있어야돼 다트 있으면 저런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 다트가 없는 이 서름이란 다트총 다트 만드는거에요 아까 봤잖아요 설계도 설계도 봤잖아요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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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아유! 아유 저거 머럭 진짜 내가 임마 그 매그넘만 있었어도 너 같은건 아무것도 아니야 언덕에 던지는건데? 잘 떨어져야 되는데? 꽝! 오케이 매그넘 있으면 한방이라 총스킬 100에 총스킬 100에 지퇴해야 되죠 저걸 총으로 떨어트린 다음에 가서 얼른 먹고 나오자 어? 떨어졌네? 어? 떨어졌어요? 어디로 흘러갔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 아 아 아 원래 이거 뜨는데 아 안해 안해 아 그냥 가 아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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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스키도 아주 그냥 지금 그거고 아 저 언제 잡고있어요 포르맨님 어서오세요 아 귀찮아 총도 지금 수리 한번 더 해야될거 같애 걸려요 어우 제발 넌 하나야 내가 넌 넌 넌 한 번 쩔다 여기가 만난거를 이렇게 도착하자 그게 무슨소리에요? 덜역시 님 하는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도착하자 무슨일이야? 여기저기까지 올라갔어 어... 편지? 아 편지가 예쁜데 편지전에 들어왔지 여기차 아 저 멀럭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뭐여 쟤 뭐 일하는거야? 저 일... 저 백순데? 어... 맞서 싸우지그래? 도로에 도와주면 저는 모든 사람이랑 닫고 있어요 여기 정말 도와주면 되겠지? 어... 뭘 도와주면 되지? 가족이 돌아가게 되겠지? 내가 도와주면 되겠지? 다른 사람의 집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 너는 잘하는지 잘할 수 있겠지? 데이비스 웨스트, 케린 션지, 켄 유어스 데이비스 웨스트, 케린 션지... 그래 알았어 예 있어요 뭐... 검이 중요한건 아니니까 여긴데 어? 아 이거였지? 어? 이렇게 열고요 여기에도 총인가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버블헤드 수리 이러면 수리가 몇이지? 50이에요? 아 이거 멀었네요 저 총알 어 5.5m 아 5.5m 카냐 나 카르마가 지금 어떻지? 선암 선암이죠 아직? 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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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2mm는 없어 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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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m 5.5m 약속 6.5m 5.5m 5.6m 5.5m 6.7m 5.5m 우리 뮤턴트 한번 잡고 갈까요? 미니건 좀 얻고 미니건 갖고 있을텐데 스탯은 지금 스탯이 이렇죠 힘팔, 인지력팔, 지구력, 뉴욕, 매력, 2 진흥시 민첩성, 뉴욕, 행운욕 저쪽 반대편으로 가야지 얘네들 나오나? 아이 그런가 보네 오오 안돼! 오오 아 계속 주위있다 이때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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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뚜껑 lig готов got bueno 돼 caso 회 opened 자 막대기 들죠 막대기를 일단 지장해놓고요 아 멀럭들 정말 싫다 어 뭐야 어 어디서 쏘는거야 저거 어디서 뭔가 쏘는데 아 아 아 물들 물에 들어가기가 정말 두렵다 방사능 때문에 자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와서 두다지 두 마리를 찍었네요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